머리는 이제 이런거 머리가 너무 싫어하네 귀, 머리 그거 집, 집이 이제 나강이 되풀이란 말이에요 이제 희망은 지가 집에 들어가요 아, 지가 안으로 들어가요? 아, 지가 안으로 들어가요? 지가 안으로 들어가요 이쪽이 밑으로 해주면 되거든요 이 꼼수 House에서 가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 여기 백화가 좀 다라있겠죠? 어 아 아 이기는 제가 좀 잘라줬어요 아 이게 산하다고 으아 으아 으 으 왜 이렇게 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지나지? 이렇게 안 나지? 아 좋아 이런게 이제 또 꾸미같이 꾸미같이 붙여놔서 이제 위반을 해주는 거 여기 여기 잘 안떨어져 이렇게 엉덩이는 곳으로 이런 곳도 붙였잖아 어 이렇게 붙이잖아 뭐하나 이렇게 붙이잖아 뭐하나 아 이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